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안에는 시몬스의 최신 매트리스 브랜드죠. 뷰티레스트 그리고 케노샤 등을 모았습니다. 다음 보시죠. 현대백화점 소식인데요.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압구정 본점, 또 무역센터점, 목동점 이렇게 해서요. 2017년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할인전을 진행합니다. 현대백화점을 예약 판매 기간 동안 한우나 굴비 그리고 과일이나 등등에서 선물 세트까지 추석 인기 상품 180여 개 품목을 5에서 30% 정도 할인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참고해 주십시오. 다음 보겠습니다. 던킨 도너츠 소식인데요. 25일 하루 동안 스마일 페이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프로모션은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스마일 페이로 1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5천 원 할인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. 스마일 페이는 이베이 코리아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돈 받은 생활경제였습니다.